15분 후 2분 후 1분 후 2분 후 1분 후 2분 후 2분 후 2분 후 2분 후 2분 후 2분 후 3분 후 3분 후 잡았죠? 응 잡았죠? 아하 뭐야 큐클 왜 이렇게 쌓여요? 왜 추냐? 아 형 제가 2킬 타니까요 여러분 1킬 준거지 이거는 맞아 아니야? 아 맞아요 같이 저도 2킬 줬어요 형상도로 알았어 고마워 고마울 것 까지 이제 이길 수 있어? 이제부터가 진짜 길력싸움 인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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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봐줄게요 이제 뭐지 지금? 시간 많이 나왔네 오오오오 어? 그치? 귀여워 그냥 제 세계빠랑 들었구나 나 덕후라 아 어쩐지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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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? 리겜 아니 어떻게 일겨? 지훈이 큐찍하다 일렸대요? 응 아 진짜? 어 절대 못 일겨요 오오오 나 성함 보고 찍는데 성함 보고 찍어 지훈이 진짜 라인전의 힘인가 보네 뭐할래 현주 형 그럼 죽는거 아니야? 나 대쉬에 두어졌어 뭐할래 원하는거 있어요? 너 자신있는거 봐 저 자신있는거? 뭐할래? 생각해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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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